10m 정도 되거든요. 사람마다 거리감 다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밀감이다 이게. 자 이럴 수 있으면 자 어느 시 드세요 하면서 밀감 던집니다. 그럼 퍼지죠. 해랑락해서 던집니다. 던집니다. 그러면 자 이 딱딱 같죠. 이걸 어떻게 합니까? 얼굴 보고 합니까? 여기 보고 합니까? 제 느낌 보고 하는 거죠. 아니요. 지금 던질 때 얼굴 보고 던지잖아요. 그래야 거리가 딱딱 맞죠. 그렇죠. 그래서 거리를 맞추는 것은 항상 호흡을 보고 여기서 연습 스윙을 하는 거예요. 아 호흡을 바라보고? 호흡을 보고 자 이렇게 체를 이렇게 흔듭니다. 자 여기 중간에 저 2m 앞에서는 내리막이다 2m 앞에서는 훅이다 이런 걸 보면서 흔드는 거예요. 그러면 거리감이 나와요. 네. 여기를 굽히세요. 여기 살짝 붙이고. 여기를 떼어도 돼요. 자 해보세요. 여기서 연습 스윙. 제가 여기서 딱히 스톱하면 안 돼요. 롱파트는 가야죠. 그렇죠. 그렇죠. 흔들었죠. 저기 보세요. 호흡을 보고 맞을 것 같아요? 자 이제 대고 바로 치세요. 안 맞아도 바로 쳐보세요. 방금 한 대로 그렇죠. 또 거리를 맞아서 만든 거예요. 방향을 왼쪽으로 봐야 되는데. 자 또 느낌대로. 지금 손목에 힘이 좋았다. 지금 헤드무게로 맞은 거예요. 지금 하나도 힘이 안 갔어요. 맞아요. 칠 때는 공을 보고. 내가 방금 흔드는 대로. 무게 좋다. 지금 이 헤드무게로 맞는 거예요. 다 오케이. 근데 지금 이 헤드무게가 아니고 전부 힘으로 쳤거든요. 네 맞아요. 와 이게 대박이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도망 안 가요 이런 거. 이제 헤드무게로 치는 거예요. 이렇게 치면 좋아요 헤드무게로. 아 좋다. 좋아졌어요. 헤드무게로 치면요. 펴트 무리감 잘 맞습니다. 스피더는 이제 알았지? 스피더. 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. 아 잘 썼다 이제. 헤드무게로. 잘했어. 그 정도. 좋아요. 좋아 좋아 좋아. 터치가 좋은 거예요. 자 잘했어요. 자 여기 이제. 박수가 나온다. 자 이제 공 없어요. 저기 보고 저기 보고. 저기 보고. 흔들었잖아요. 아 자 이러면 간다. 자. 자 아무런. 좋아 좋아. 와 좋아. 회드무게로 치니까 좋네 이제. 꺾어도 이 손목이 롱파트는 꺾어도 돼요. 관계없어요. 꺾어도 돼요. 그렇지. 잘했다 이거. 벌써 딱 공이 맞을 때 벌써 이야기하잖아요. 하나 엄마 오케이. 야. 첫날 이렇게. 다음에 와서 하루지만. 저분이 너무 열심히 얘기해 주셔서. 열정이 대단했어. 우리 최양락 씨. 우두 안 치신 거. 아까 뭐. 야. 그거 대박이에요. 좋았습니다. 처음 봐서 나 우두 치는 거.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무드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소득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. 자 김보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저는 뭐 역시 골프는 드라이버 아닙니까? 드라이버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한 번 벌리는 거 이거는 나에게 정말 신이 안 쓰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는 인생의 토닝 포인트가 오늘입니다. 딱 느낌이 왔군요. 느낌이 딱. 좋았습니다. 자 우리 펜윤숙 씨. 네 저는 골프를 하면서 이런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.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임진완 프로님과 하루 종일 같이 한 게 영광이었습니다. 자 오늘 정말 세 분 과함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 저에게 감사드리고요. 건강하시고 즐거움 많이 주십시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임진완의 인생샷. 김펜 시끄 Argentina 아멘